최양호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인포스타 펠리 앵커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은 낙폭과 대 테슬라냐, 견조한 엑슨모빌이냐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ISD 기업정책연구원장, 김종효 인포스타 대립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죠? 성장주 대 가치주, 혹은 이제 성장주 가치주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 혹은 많이 조정받은 거 이렇게 대립관계를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증시의 현재 상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선택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 건지 지금 뭐 사실상 약세장에 접어들었다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전에 미주 탐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명석 앵커에게 뭐 선택할 거예요? 둘 중에 저는 근데 사실 돌직구를 알려야 돼 저는 되게 명확해요 저는 태생적으로 꿈과 성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테슬라? 네 저는 뭐 크게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똑같은 거 나한테 물어보려고 했네 아니요 아니 박사님은 어차피 또 다른 대답을 해주셔야 되니까 나는 기술주 손절매 손절매 지금 손절매 하고 다른 업종으로 그게 제 가이드라인이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톤은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저가 매수 기회이신다는 거예요? 사실분은 기술주를 계산하실분은 저가 매수 기회니까 저는 다 같이 혼론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털고 빠르게 털고 다른 업종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기술주를 지금 갖고 계시려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물타기라도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굳이 선택하라면 저는 엑셈모빌입니다 오 그렇군요 2022년 미국 증시의 기둥 엑셈모빌 네 많이 올라요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지금도 계속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종 전반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질문하신 내용부터 좀 답변을 드리자면 다오가 지금 8주 연속 조정 이게 지금 몇 년 만이거든요 99년 만이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조금 다른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봤던 상황과 분명히 다른데 저는 이 구간에서는 세 가지를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과연 연준이 능력이 있느냐 컨트롤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보여준 걸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황이고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통제불능이라고 보시는구나 2008년도 9년도에도 위기가 터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cds 같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상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때 결국 이게 터지면서 위기가 터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뭐 암호화폐로도 얼마나 흘러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왜냐하면 뭐 제도권화되지 않은 게 많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번에 뭐 테라 사태 스토리가 알 수 있었듯이 소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그 뒷단에 놓여있는 게 얼마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전체 유동성의 크기를 알 수 없는데 얼마만큼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연준이 과연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동안은 전물가였기 때문에 기업이익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쉬웠던 반면 물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현재 상황에서 기대인플레가 자극되기 시작하면 이익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피의 관점으로 시장이 이제는 뭐 갈 때까지 왔다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마지막 포인트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은 과연 선한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뭐야 굉장히 어색하다 갑자기 선왕 논리가 왜 나오는 거죠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가 역사를 불과 한 10년 전으로 되돌려서 그 아랍의 봄이 왜 왔죠 아 빵값 때문에 왔거든요 힘들어서 왔죠 네 빵값 때문에 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이 사태가 한 내년 만약에 국지전 형태로 계속 흘러가서 내년까지 가서 뭐 밀값 같은 게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아랍의 봄이 재차 안 일어날까 아랍의 봄이 재차 일어나면 전 세계 국제 질서가 다시 한 번 재편돼야 되거든요 네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에 오면 EU는 거의 100% 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EU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는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대혼란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도 지난 30, 40년간 경제를 이끌어왔던 소위 통화주의 시카고학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깨졌고요 신자유주의도 깨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전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중물가 그다음에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으로 중물가 저성장 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대거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전혀 선택하지 않았을 극우주의자라든지 뭐 민족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우뚝 살 가능성 전혀 변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과연 합리적이고 선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지만 사람을 극한 단계로 몰아붙이면 과연 사람들의 선택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게 적어도 저는 내년 내후년 정도 선고에서는 아마 나라별로 굉장히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 증시의 조정을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져서 반등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할 말이 없는데 간단하게 들으면 캐시우드 우리 돈 남은 언니 반대로 하기 그게 아니겠어요 지금은 뭐 그래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지금 뭐 근데 이상하게 지금 아크이노베이션 상장지수 펀드에 지금 4,500만 벌이 지금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거는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걸로 그럴 수 있죠 네 따라서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에스터 조지 같은 캔사시티 여는 총재죠 증시하라 우리 책임 아니다 이러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목적이 증시한 점은 우리 목표가 아니다 자산하력 우리가 관심사 하나도 없다 자산 가격 하라 이러고 얘기하면 벌써 이 총재가 뭐 지방 여는 총재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게 뭐 100% 지금 시장에서 맡기고 있는 거예요 통제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 우리 능력이 있어서 못한다 가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심 없어요 그거는 뭐 지금 뭐 줄줄이 지금 나오는 거고 예 카스카리 미니아폴리스 지금 총재도 같은 맥 맥으로 합니다 뭐 가계부채 그건 뭐 괜찮아요 경제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리 더 올려도 괜찮아요 금리 더 올려서 괜찮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한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가르고 가로 닫고 증시에 기술주 빠져도 아무런 뭐 우리 책임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이제 몇 가지가 지금 미국 증시를 흐르는 게 첫 번째 경기 침체는 불가피 네 그거는 뭐 다 지금 정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공급망 망가진 게 이제 숫자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실적 쇼크들이 너무 많아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 특히 최근에 이제 가장 이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왜 늘어나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도 저 매크로 지수도 못 믿겠다 그러네요 이렇게 돼서 지금 빠지는 부분들인데 네 잘 보시면 전체 빠지는 거에 지금 코스닥이 얼마를 빠졌죠 코스닥 나스닥이 나주댁이 얼마가 빠졌냐면 11,000대까지 뭐 하여튼 많이 빠졌는데 네 반이 반 정도가 탑8에서 빠지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보석 같은 것들이 밑에 많아요 그렇군요 위에 8개가 지금 8개인가 아시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뭐 테슬라 뭐 이런 거에서 반 이상을 좀 빼먹었거든요 그 그래서 밑에 아직도 탄탄한 것들이 많고 네 저가로 지금 사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제가 이제 자료들 쫙 찾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아는 얘기죠 뭐 매크로 지표도 나쁘고 뭐 근데 최근에 기술주 공급량이 공급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기술주 공급 무슨 얘기냐면 증시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상장과 신주 발행을 해갖고 그리고 기술주가 완전히 지금 물타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 근데 그 말이 와서 탁 닫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좋을 때 지네들에서 상 그래서 이제 지금 선거안이 필요한데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네 지금 주가가 너무 높고 실적이 안 받쳐주는 것이 지금 기술주들이 빠지는 그런 영향에 굉장히 지금 큰 영향을 하고 있고 막 올라오니까 너무 비싼 가격에 공급을 해서 제자리 찾기를 하는 거다 난 이 말이 맞는 거 같아 근데 진짜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IPO라든가 다른 방법들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연준과 어떤 경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시장에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연준이 하는 얘기를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물론 원래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신흥 종교 교주였죠 베런 파울이 처음에는 처음이라는 게 트럼프 때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처음에는 약간 그런 거 보다가 이제는 뭐 거의 뭐 버린 카드 돼버린 상황이니까 네 지금 페드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죠 다시 빨리 구축을 해야 뭐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게 제대로 먹힐 텐데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당연히 지금 견조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그냥 태생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래도 테슬라가 1200달러 갔던 게 600달러까지 왔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뭐 사보아도 되는 거 아닐까 혹은 뭐 엔비디아 뭐 AMD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지금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 뭐 전고점까지 보겠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럼 오케이 네 언젠가 뭐 테슬라가 1200달러 그 이상 더 가겠죠 그러면 지금 사서 아예 묻어둘 생각으로 나는 뭐 단기 시세 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처럼 뭐 위클리로 방송하고 매일 시장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이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단기 변동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테슬라가 겪고 있는 위기는 실적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주가 오를 때도 실적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었죠 성장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올랐던 거고 지금 반대로 빠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CEO 리스크는 뭐 항상 존재했던 거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추문 같은 건 다 빼더라도 일단 최근 ESG 펀드에서 빠졌다라는 것 자체도 충격이죠 그렇죠 ESG 펀드를 추종하는 자금 자체가 작지가 않은데 여기서 일단 빠졌단 말이죠 뭐 그 인종 문제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내부적인 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희는 ESG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ESG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테슬라의 또 CEO인 머스크는 ESG에 대해서 또 엄청 욕하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어쨌든 중국을 닫아놨기 때문에 상하이쪽 공장에서 일단 타격을 받으면 먼 미래를 보면 뭐 독일 쪽에서도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뭐 텍사스 공장도 올라올 거니까 전혀 걱정할 바가 아니지만 어쨌든 다가온 이분기 실적에서의 충격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은 남아있다 네 말 그대로 고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일시적 반등 올라오겠지만 지금 일시적 반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럼 반대로 에너지에 대해서는 왜 좋게 얘기하냐 이렇게 올 연간 50% 올랐거든요 그렇죠 왜 좋게 얘기하냐 이쪽은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성장에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왜 오르는 거냐면 유가 안 빠지는 건 차치하고 유가가 일단 일정 부분 높은 레벨에서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ESG 한다고 이쪽에 투자를 안 했다니까요 투자할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이 높은 유가에서 이마진을 계속 누가 다 먹느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다 논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 밑에 가 있던 파이오니아라든지 다 버릴 것 같았던 그런 기업들도 지금 다 52주 신고가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구조적인 이유는 이 좋은 시장에 추가적으로 누군가 투자하고 막 계속 뛰어들면 다 같이 다시 무너지겠죠 가격도 가라앉고 그렇죠 그렇죠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투자했다가 이거 고점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더 투자 못하는 거고 투자하려고 했는데 소위 선진국에서는 야 ESG 안 할 거야? 이 한마디로 싹 정리되거든요 남아있는 기업들이 다 나눠 먹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엑스모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쉽게 안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유가 때문에 안 빠지는 것도 물론 있죠 그래서 제가 여전에 이런 취지로 다른 데서 방송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야 유가 때문에 오른 거지 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가장 어리석은 해석이라는 거죠 유가 문명 영향을 줍니다 유가 빠지면 영향을 받죠 더 중요한 건 오른 유가에 대한 마진을 일부 업체들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 석유를 공급해줘야 되는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도 더 공급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지금 공급 사이드 쪽에 핵의 무늬가 넘어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러시아 거 안 받는다면서요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 거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또 누군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고 공급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쪽의 강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패널하고는 싸워도 시청자하고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불합리한 댓글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싸울 생각입니다 뭐 하여튼 나한테 되는 다 좋은 얘기만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기술주를 너무 지금 사실 옮겨 타는 것도 사실 좀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 말고 S&P 500을 하면 S&P 500이 1대 1로 지수를 낸 게 아니라 가중 평균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 8개가 7% 잡아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밑에가 또 다른 6% 잡아 먹은 거예요 밑에는 지금 살 수 있는 진짜 원광석 같은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는 그러면 저보고 물어보면 지금 저가 매수 오케이 저가 매수 오케이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나스닥 빠진 거 보면 고점 대비해서 한 25% 빠졌는데 4월달 금리 인상 이후에 15%가 빠지거든요 네 충격 받을 충격은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거는 확실해 보이고요 네 지금 뭐 미국이 투자자들의 성격들을 분석해 보면 지금 이제 막 증시가 좋을 때 막 사고 팔고 사고 팔았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주식을 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사서 그대로 갖고 있겠습니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제부터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사고 미국에서 주식을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안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하되 뭐 옛날처럼 굉장히 많은 그런 트랜지션을 트랜잭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망이 길게 잡고 사서 모르겠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네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많으면 우린 맨날 똑같은 양의 주식이 사고 팔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유통량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수들은 확확 뛰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착시 현상에서도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되짚어보면 증시가 크게 조정받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버블이거나 불황이거나 네 전쟁 그러니까 전쟁도 큰 틀에서 보면 불황이니까요 근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잘 생각해보시면 둘 다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느냐 두 번 더 50%의 조정을 받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나스닥 고점대비 25% 역대 최고의 버블이라면서요 우리가 역대 최고의 버블이라고 불렀던 IT 버블보다도 지금 현재 비싼 밸류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기업이익에 대한 어 우리가 그 신뢰성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올해 실적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고 일본계 실적 보니까 미국 기업 우리나라 기업 다 원익 서프라이즈도 꽤 많았단 말이죠 네네 2분기 3분기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실적이 떨어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상대 지표인 PER 같은 경우에는 의미 없는 지표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PB 관점에서 정말로 극한의 가격까지 떨어진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감에서의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은 PB도 다 높아요 그래서 PB로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상대적으로 버티느냐 우리나라 지금 주요 종목군들 PB 한 배 아래 있는 종목군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락바텀이 좀 생기는 거고 미국 증시는 바텀을 모르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쯤에 한국 증시 도저히 못하겠다 미국으로 갈아타자 라고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가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패착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질 때는 미국은 쉽게 바닥을 알 수 없게 빠지는 게 기술주들의 일반적인 유형인 거고 그렇죠 상한가 상한가 없으니까 그렇죠 미국 나스닥 5000에서 얼마까지 빠졌냐 1000까지 빠졌어요 IT 버블 붕괴될 때 물론 이번에도 그만큼 빠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면 그때만 다르게 그때 IT 버블은 대부분 실적 없는 기업 지만 이번엔 실적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아마존 보세요 지금 적자 지난 보기 적자 전환했죠 적자 쉽게 돌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실적 발표한 다음에 뭐 타깃 같은 기업이 뭐 20% 주가 날아가는 게 동일한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주식의 유통량이 줄어서 나타난 변동성 확대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뭔가 싸늘해진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기술주에 대해서는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네 이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하나 진짜 근본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술주가 경기 사이클에 무관하게 성장을 계속 했어요 버블 뭐 그러지만 그때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해서 뭐 5G까지 지금 끊임없이 왔거든요 근데 이 팬데믹 이후에는 기술주 자체가 사이클이 돼버렸어요 그 자체가 사이클에 무관하게 크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타는 지금 그런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기술주의 흐름은 과거 20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은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어떻게 가든 성장주는 쭉쭉 뻗어내는 그런 뭐 산업 변곡점이 있었고 지금은 경기 사이클 그 자체가 된 게 성장주다 그 두 가지는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선관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매주 이렇게 또 녹화를 해야 되고 매주 또 시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이 어떤 세부적인 틀에서는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저점이 어디냐 저점이 지금 왔느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관점에 따라서 지금 가져갈 포트폴리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시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럼 6월 달에도 50pp? 저는 뭐 당분간 50pp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적어도 2.5% 넘어갈 때까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그게 이제 소위 연주지원이 과거부터 장기 중립금리라고 얘기했던 2.5%까지는 쉼 없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쉼 없이 가서 이제 그때부터는 고민을 하겠죠 자산가격에 너무 많이 빠지는지 자산가격에 빠져서 경기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그럼 아마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미국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NHB 지수는 벌써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저는 지금의 모델 포트폴리오 핵심 포인트는 현금이 최우선 선호 그렇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제로 전략이 어디에 올인한 전략이다 소위 성장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성장주의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서 성장주로 난 100% 베팅하겠어가 제가 보기엔 지금 최악의 전략이다 그렇군요 이게 뭐 일주일 상관으로 봤을 때는 최선의 전략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낙폭과 대주가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한 달 그 다음에 두 달 기간을 늘리며 그게 과연 좋은 전략일까 그걸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40% 정도의 현금을 두고 그 다음에 60%의 주식 비중 중에서 올랐네 30에서 40으로 제가 최대 40이라고 했으니까 40을 현금으로 두고 나머지 60%의 주식 비중에서 기술주는 20% 이내 그게 뭐 기술주가 닷컴류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뭐가 됐든 20% 이내 그러면 고배당주를 포함한 시장에 굉장히 안정적인 성향의 종목군들을 한 20% 정도 담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금이나 현재 인플레를 직접 캐치할 수 있는 DBA 같은 농산물 펀드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20% 정도 그러면 나머지 그 주식 전체 비중에서 40%는 뭐냐 에너지 저는 에너지 기업을 여전히 주도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 주도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모빌이 됐든 뭐 쉐브론이 됐든 그런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40% 정도를 담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쉐브론과 엑스모빌의 자회사가 뭔지 아십니까? 태양광 풍력이 자회사로 엄청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양광하고 풍력에 투자하고 싶다 쉐브론에 투자해도 일정 부분은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월가에서 가장 재밌는 논쟁이 짐 크레이머하고 캐시우드하고 지금 치고 받는 거예요 너는 죽음의 키스 키스 오브 데스를 하는 여자다 뭐 이래갖고 이런 거 보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성장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장주가 2년 전보다는 확실히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에 있으니까 오이 막 선풀 달리는 지금 소리 막 들리는데 오늘은 알겠습니다 진짜 사고 다발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성장주와 가치주로 대변이 되는 테슬라와 엑스모빌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중요하게 체크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탑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억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일리 Ashonia Klucy 들으라고 적용 중 любов 이리 뷰 지 continent 국는